편의점에 들어와 깽판치는 양아치들 곧이어 한 놈이 편의점에 있는 여자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조동하기 시작하죠. 그때 순찰을 하던 경찰이 편의점에 들어오고 수상한 양아치들을 체포하려는 그 순간 강도의 총을 맞고 쓰러지는 경찰 그리고 여자를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양아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총을 난사하기 시작하죠. 순식간에 총격전으로 공포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편의점 그리고 편의점 카메라는 보안 카메라처럼 작동하기 시작하고 유령의 모습은 모호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하죠.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유령 강도가 이 시각 세계 강도가